안녕하세요.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. 안뇽 오늘은 말레이시아 분들이 계속해서 요청해주셨던 나시르막과 사이드로 샤오롱바오와 하가오를 준비했어요. 샤오롱바오와 하가오는 중국음식이에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알레이시아가 정말 좋아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소개해드립니다! 너무 맛있다. 그래서 제가 먹는걸 좋아해요! 좀 더 먹어요. 사실은 맛있어서.. 그 나라의 다진 이것은요. 이것은 매우 맛있다. 이것은 전혀 맛있게 먹어요. 이것은 치킨을 먹어요. 하니깐 먹으면 좋겠어요. 또 다른 물을 먹으면 좋겠어요. 이번엔 사과과 아까봐요 치즈까지 먹어보셨나요 비밀는 초고추장에 비해 대고, Friday의 풍경은 초고추장에 비해 초고추장에 비해 초고추장에 비해 포장에 비해 젓가락은 넓이 더 다가서 매콤하게 만들어줘요 셀널물이 맛있을 거 같아요 달걀있을 거 같은데 고소하고 달걀있어요 아이안요 부끄러워 입안에 두 번째 썰어질 다시 한 번 더 구워줄게요 두 번째 썰어질 무리 썰어질 기름이 너무 좋아요 치즈가 remains 치즈가 너무 좋네요 치즈는 나의 sens에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ANDY 동그랑 영상은 이 제품은 일상적이에요 나는 이 제품의 주문이 저건 알았고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 있어야 하죠? 이게 더 좋은 제품이였어요 제품은 이런 제품을 만드신 거잖아요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을 만드실까요? 이런 제품은 어떤 제품을 만드실까요 저는 새로운 제품을 만드실 때 이 제품은 이 제품을 만드실 수 있는 제품이 저는 제품을 만드시면서 더 맛있게 먹었잖아요. 그리고 매니저는 이렇게 계속 먹어서 으쌓아 놓고 매니저는 너무 맛있어서요. 매니저는 이렇게 먹었어요. 저는 매니저는 저에게 매니저는 고소하고 먹었어요. 모짜렐라 치즈가 타르기 치즈는 없지만 치즈는 진짜 잘 먹어요 치즈는 피부에 찍어서 싱싱한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정말 잘 먹었어요 치즈가 많이 먹었어요 아쉽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이것도 소스 이런 식감입니다. 올리브يل 티카콜라 소스 처음에 나실 음악 보고 땅콩이 있어서 조금 놀랬는데 되게 잘 어울리네요. 멸치볶음, 땅콩, 달걀후라이, 치킨, 무슨 비빔밥 먹는 것 같았어요. 진짜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샤오롱바오는 원래 육즙이 맛있는데 포장이 오느라 안에 터져 있어서 조금 아쉬웠어요. 하가오는 안에 새우볼이 있어서 속 안은 탱글탱글하고 만두피는 쫄깃하니 진짜 맛있었어요.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